으음 뭐 일단 감사합니다 오오 제로 많이 먹었는데 2000개나 있네 다음에는 집이나 한번 만들어볼까 다같이? 근데 이거 집을 만들어도 누군가 깨뜨리면 답이 없잖아 저장? 저장해야 되겠다만 아 만들어도 리셋이에요 왜 창작에 그게 없나? 뭐야 누가 대포 쏘는거야 이거 오오오 오오오 여보 우린 뭐 못타요? 아이씨 터지를 못하네 원래는 같이 타고 다녀야되는데 거참 아 이거 해적스킬이에요? 그렇구만 만든게 아니구나 배같은거도 만들면 같이 타고 다닐수있나봐 아이점프에 극혐 무기 바꿔야겠어 으음 퀘시템 과연 퀘시템 룬리 으음 그리고 라이브 파는 포스 음? 저건 뭐지? 이건 뭘까? 나가는 말인데 오? 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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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디야 여기? 누가 깼구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좀 일찍 자야겠다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구요 일단 여기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자고 건물공? 아니요 돈 어디쓰는지 모르겠다 천천히 하면 돼요 이 게임은 어차피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오우 머리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임입니다 아 축구 나중에 축구 그럼 또 해봐야겠네 어? 게임이 되게 할게 많은거 같고 아기자기한게 많으니까 천천히 즐겨봐야죠 일단 고생하셨구요 내일 아 내일은 아니다 저녁이죠 다음 방송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들 좋은거 구시길 힘내죠 삼각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끝 끝 사장님 찬송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